애터미 신사옥 절대품질, 절대가격의 원칙으로 네트워크 사업의 새 지평을 열며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자리한 애터미 이러한 애터미의 성공 요람이 될 애터미 신사옥이 완공되었습니다 충남 공주의 넓은 부지에 건립된 애터미 신사옥은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되기 위해 강당과 사무공간은 물론 다양한 운동시설과 레저시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애터미 회원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월 이후 원데이 및 석세스 세미나가 공식적으로 애터미 신사옥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애터미 신사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정식 공지가 있을 때까지 회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로 2회를 맞는 애터미 런은 애터미의 건강한 나눔 문화를 실천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건강한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해는 4월 20일 토요일 공주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되며 전국의 애터미 회원 및 임직원, 협력사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행사 수익금 전액은 장애인 이동편이 증진해 사용될 예정이며 포토존, 홍보존, 먹거리 등 다양한 이벤트 진행으로 즐길거리도 마련되니 많은 분들의 참석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빠른 속도로 글로벌 네트워크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애터미 이에 발맞춰 전세계 회원들이 애터미의 소식을 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애터미 글로벌 매거진이 발간됩니다 이번에 발간된 애터미 글로벌 매거진은 2018년 애터미 매거진 중 글로벌과 관련된 특집 기사를 모아 구성되었으며 100년 기업, 애터미, GSGS 전략, 해외 진출 현황, 해외 매출 현황 등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담았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발간될 애터미 글로벌 매거진으로 해외 사업에 많은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애터미의 현명한 소비자들을 위해 애터미의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 카탈로그가 새롭게 발간되었습니다 애터미가 지향하는 절대가치의 제품을 세련되고 자세하게 담아낸 2019 애터미 종합 카탈로그는 현재 애터미 쇼핑몰에서 상시 판매 중이며 제품의 효과 및 특징이 한눈에 정리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애터미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보다 쉽게, 보다 정확하게 애터미의 종합 카탈로그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애터미 제품 정보를 효과적으로 소개해보세요 애터미 공기청정기가 한국공기청정기협회에서 부여하는 CA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CA 인증은 실내 공기관리에 대해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다양한 제품이 개발 판매됨에 따라 공기청정기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마련된 인증 제도입니다 CA 인증마크는 한국공기청정기협회 단체 표준에 따라 심사한 후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게만 부여되는데요 분진 청정화 능력, 유해가스 제거 유율, 오존 발생량, 소음도 등 다방면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지난해 9월 절대품질, 절대가격, 절대 디자인의 원칙으로 탄생해 강력한 공기청정, 인공지능 스마트케어 기능과 앱솔루트 디자인을 자랑하는 애터미 공기청정기 이번 CA 인증마크 획득으로 소비자들은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CMN과 칸타월드 패널이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온라인 채널 대한민국 베스트 화장품 조사에서 애터미가 스킨 분야 3위, 로션 분야 3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기초 토탈 순위를 살펴보면 애터미가 2.9%의 점유율로 순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이 밖에도 자외선 차단제 분야에서 4.1%의 점유율로 3위 BBN, CC 분야에서 4.1%의 점유율로 5위에 진입했습니다 칸타월드 패널 측 관계자는 인적 네트워크로 판매되는 브랜드가 강세인 추세라며 방판이라는 채널이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전국 네트워크를 탄탄히 보유한 브랜드가 온라인 쇼핑을 강화해서 시장에서의 파급력이 매우 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선두주자인 애터미의 화장품 브랜드가 대한민국 화장품 온라인 시장에서 신흥 강자로 급부상할 날을 기대해봅니다